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1 기말고사 과제를 발표하게 된 장태종입니다. 먼저 옥차는 적분의 정의, 적분과 위분의 관계, 적분의 종류,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1의 증명,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의 증명, 삼각함수들에 대한 적분의 예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적분의 정의는 적분이란 변이, 면적, 부피 및 극소 데이터를 결합하여 발생하는 기타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면적과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은 고대 그리스 수학에서 시작되었지만, 적분의 원리는 17세기 후반에 아이장 유턴과 코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이고, 어떤 함수를 적분한 뒤 미분하면 그 본래의 함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미분은 움직이는 대상을 다루고, 그 반면 적분은 도형의 넓이, 부피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다룹니다. 미분과 함께 적분은 미적분학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연산이며, 임의의 모양의 면적, 곡선의 길이, 솔리드의 부피와 관련된 수학과 물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적분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정적분, 정적분, 미만적분을 이렇게 세 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살펴보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부정적분의 결과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적분은 넓이의 개념이며,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리만적분은 구분구적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적분구간을 잘 위해 나눌 때, 같은 길이의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의 구간들로 나누고, 구간 위에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취할 때, 구간의 끝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에서의 함수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증명은 제임스 그레고리가 발표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증명은 미적분학의 제1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의 증명은 미적분학의 제2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미만 합의 극한을 매운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감수 적분의 예시는 먼저 사인만을 포함하는 적분은 이렇게 사인만을 적분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코사인만을 포함한 적분에는 코사인만을 적분한 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접선만을 포함하는 적분은 탄젠트만을 사용해 적분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사인의 역수인 시컨트만을 포함하는 적분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코시컨트만을 포함하는 적분에는 이렇게 코시컨트만 사용해서 적분하는 예시들이 있고 그리고 코탄젠트만을 포함하는 적분은 이렇게 코탄젠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코 viny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슈의 하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